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던지 혹은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이던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심지어는 사울 같은 사람도 또 삼손도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곁에서도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 이른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곁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겉에서 충만하게 하면 한 번 푹 젖었다가 시간 지나면서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과 같은 충만함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거듭남이 단회적 사건이듯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단회적 한 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도하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유혹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인 실수 또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으로 꽉 찬 인생입니다 꽉 찼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가득 차서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게 꽉 찬 것입니다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것이고 조금 격한 표현을 쓰자면 성령님께 장악당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장악당하십시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장악당한다는 말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뭔가에 장악당하고 삽니다 돈에 장악당하고 살든지 자식에게 장악당하고 살든지 아니면 사람의 평판에 장악당하고 살든지 아니면 자기 기분에 장악당하고 살든지 뭔가에 장악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장악당할 바에는 성령님께 장악당하십시오 그게 충만한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추구하고 그것을 입는 자가 복된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과연 성령에 충만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에베소소의 가르침을 보니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어떻게 되는가 하니 생각이 바뀝니다 어떤 생각에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날들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의 내면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뜻을 이해하여 나의 육체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세마여 주시는 날들로 이루어가는 세월을 아끼는 그 생각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중심이 예배 생활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예배 생활 중심으로 바뀌다 보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또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하며 힘을 얻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에 어느새 우리들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본 경험 다 있으시죠?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적어도 한두 번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충만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행여나 한 번 더 충만함 받을까요?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순간에 우리는 불평을 못합니다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원망이 나오질 않습니다 충만하면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하는 태도의 삶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며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교회 생활 속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우린 절대로 서로 간에 복종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한테 복종을 하느냐 네가 나한테 복종을 해야지 이런 우리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교회 생활에서 피차간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때 이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뉘앙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복종하면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하고 누가 지시를 내리는 사람입니까?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 서로 복종한다는 말은 또 두 번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긴 역할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는 각각에게 맡긴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역에서는 내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역에서는 내가 지시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역할에 복종함으로 말미야마 지시를 내릴 때는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지시를 내리게 되고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마치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피차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그 훈련을 통하여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드디어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아주 일상의 삶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모델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방탄한 것이다 그냥 술 마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것들 전부 다 버려라 그건 방탄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러한 내면의 변화와 예배 생활의 중심과 감사하는 태도의 변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피차간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 준 후에 우리를 아주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 현대에서 적용하자면 직장의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혹은 직장 상사와 그리고 상사 반대말이 뭐죠? 하사는 아닌데 상사와 따르는 사람들 직원의 관계 그런 팀원의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가 적용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실제적인 모델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내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남편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자매들이 굉장히 인상을 많이 썼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듣는 순간 기분이 언짢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요 왠지 힘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뭔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복종이라는 것은 이른바 요즘 표현을 하면 가스라이팅 당해서 맹종하는 거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열등하고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동등될 것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종의 모습을 아내들에게 역할로 맡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였는지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면서 그 모습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갖습니까? 할 때에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복종했습니다 동등된 존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요 남녀는 동등됩니다 갈라디아스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린이나 유대인이나 자윤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 동등된 존재입니다 그런 동등된 존재인데 아내에게 복종의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종이 뭐였는지를 보여주라 했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보여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이 되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또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하는 데 많은 집중을 둡니다 물론 서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에베소스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가정의 거룩함 아내의 거룩함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자꾸만 아내의 치마 붙들고 천국 갈래요 이런 말 하면 혼나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거룩함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업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것 같은 단순한 부부 세미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남편 아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며 남편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저 부부끼리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라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가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그 놀라운 비밀 큰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큰 비밀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투영해 보여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남편이 아내한테 거룩하게 하며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을 함께 나눌 자로 생각할 수 있는 남편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남편만이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아내가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가장 일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조차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이고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그 비밀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부분들을 메시지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신분적 변화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신분의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육체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셨고 그로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주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것인데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식의 용어 지상의 용어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그림 언어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그림 혹은 주인과 종의 그림 혹은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림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할 때 우리가 진짜 양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양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함으로써 그림 언어를 여러 가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특별히 에베소소가 선택하는 그림 언어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고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보통 부부 세미나면 여기서 딱 자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비밀은 참 큰 거다 얼마나 부부가 중요한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 한 몸이 되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은 내용이 좀 다르죠 둘 다 창조기사인데요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어디로 되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자기 줌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엔 줌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펼치죠 이렇게 펼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1장은 전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라면 2장은 사람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드신 사람 아담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어떤 사역을 맡기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과 새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짓게끔 하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자마자 그 성경 원문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를 딱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아담에게 주셨던 은사인 이름 짓는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자기의 짝의 이름을 여자 하와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몸을 합하여 한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담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결혼의 관계를 얘기할 때요 부모가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그냥 떠나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장가를 가기 전까지는 부모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빠의 품속에 있는 자식입니다 그러다가 장가를 가면 떠나보냄으로써 그 아내와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한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스에서 표현해 주는 게 그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근데 일반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요 결혼을 하면 이제 보통 남자 집에 와서 남편 아버지한테 그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저씨라고 안 부르죠 뭐라 불러요 아버님 그럽니다 그럴 때에 제정신인 남자는 야 니가 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니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문화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결혼을 해서 내 아내가 나의 아버지한테 아버님 하고 부르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지금 이 아내가 나와 한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나와 한몸이 된 아내가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한테 내 아내가 아버님 하고 부르는 것은 내 친구가 내 아버지한테 한국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친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권한과 의무 권한과 책임이 아들과 똑같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자이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 빌리포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독생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 품을 떠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어떻게까지 떠나 보내셨는가?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도록 떠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한 몸이 되신 겁니다 이 한 몸이 됨으로 말미마 교회인 우리들은 어떤 권세를 얻게 됐냐면 아들 예수님의 권한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신분적 변화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들 예수님만이 갖는 권세 아들 예수님만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과 의무 이 모든 것들이 그 신부인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아가서 같은 거 있죠? 아가서 아십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서는 애들이랑 못 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이게 연애 편지 같아요 신학생들이 자매에게 청혼을 하거나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요 편지를 쓸 때는 아가서를 인용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가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아가서의 내용이 그 내용인 겁니다 왕이 보통보다 못한 여자예요 순람미 여인이거든요 이 순람미라는 지역은 순애미라는 지역인데 아주 촌구석인 겁니다 그 촌구석에서도 그 사랑받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집안에서 이렇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포도에 나가서는 이래 그래가지고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그런 아주 보잘것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찾고 그래서 함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가 표현을 하는 것으로 치자면 우리는 다리 밑에 거지 처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태자가 그 거지 처녀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처녀를 부르는데 자기 신하를 보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 황태자가 직접 다리 밑으로 찾아온 겁니다 황태자의 옷을 입고 그 영광으로 나타나면 이 거지 처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갈까봐 거지의 모습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거지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사실은 황태자걸랑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걸랑 그렇게 막 설득하여서 그 다리 밑에서부터 건져낸 거란 말입니다 건전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종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황태자비로 데리고 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란다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보통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란 말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모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아, 내가 그 사랑 받은 자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다리 밑에 거지 같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께서 아버지를 떠나 나와 합하여 한몸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다리 밑 거지 처녀에서 갑자기 황태자비가 된 겁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놀랍고도 큰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그 비밀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법적 근거의 비밀입니다 본디어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요 남편에 속한 존재입니다 남편에게 속한 존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의 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속했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대에 발굴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을 보면은요 주인과 종의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서가 나옵니다 그 계약서들을 보면은 참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계약서 안에 종이 주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쫙 많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그 문서들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다 전부 다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게 가득 담겨져 있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항상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 옷을 입혀줘야 된다 잘 곳을 제공해줘야 된다 또 결혼을 시켜줘야 된다 등등 이러한 주인이 해야 할 약속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 종이 해야 될 것은 단순화됩니다 그건 이겁니다 복종한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이 다시 종이 주인에게 속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주인이 이 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그렇게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게 더 많아 보입니다 물론 더 많이들 하십니다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의미는 뭐냐면 남편이 이 아내를 양육해주고 보호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법적 근거를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반드시 양육한다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매겨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매겨 살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다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건 아예 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비밀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아깁니다 아니 그 이상해진 사람들 말고요 보통 사람이면 전부 다 육체를 아낍니다 자기 몸이 나는 내 몸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차마 들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 너무 은혜와 충만하신 분이시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저도 제 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 이렇게 은폐, 은폐한 옆구리 살과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울을 봐도 어쩜 이렇게 잘 생겼을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겁니다 보통 거울을 보면 아 이게 좀 모자르네 이 코를 좀 높여볼까? 뭐 이런 마음 드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보통 다 내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몸을 끔찍히 여깁니다 나 정말 너무 살이 쪄서 문제예요 하는데 벌써 배고프면 어떻게 하시죠? 잡숫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몸을 끔찍히 여기는지 마음에 안 드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이고 돌보고 어디 다쳐보십시오 정말 심각해집니다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지 되고 어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하죠? 병원 가시잖아요 세상에 병원 가면 의사들 말을 어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죠? 의사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복종하는지 옷을 벗어보라 그러는데 막 옷을 막 얻고 숨 쉬라 그럼 숨 쉬고 크게 쉬라 그럼 크게 쉬고 잠시 멈춰라 그럼 죽어도 멈추고 와 정말 저도 뭐 이렇게 치과에 갔더니 입을 벌리래요 여러분이 저한테 입 벌려보세요 제가 입 벌리겠어요? 그런데 벌리니까 입을 쫙 벌리고 좀 줄이세요 그럼 쫙 줄이고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세요 그럼 쫙 돌려주고 세상에 저는 병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들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면 복을 안 받을래요 안 받을 수가 없겠다 심지어 넌 뭐라고 그러죠? 배를 쬐야 된대요 쬐래요 그러면은 나를 완전히 죽은 듯이 잠재우겠다는데도 하래요 제발 부탁이래요 깨지만 않게 해달래요 어쩌면 그렇게 의사 말에는 복종하고 신뢰를 하는지 우리가 정말 의사 말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까요? 그런데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몸을 끔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에 내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내 몸을 끔찍히 여기는 그 정도로 끔찍히 여기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요 메시지라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o one abused his body, doesn't he? 아무도 자기 몸을 abuse는 뭐죠? 학대하지 않잖냐?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절대 아니다 He feeds and pamphers it, 그럽니다 Feed라는 거는 이제 그냥 먹인다는 얘기인데 pamph라는 단어가 참 이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pamph라는 말은 뭐냐면 지나치게 돌봐주는 것 응석을 받아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스포일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pamph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그렇게 응석을 받아줄 만큼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스포일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잡수져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amph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응석을 부리고 땡깡을 피는데도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대 할 텐데 그 응석까지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단 말입니다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인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했어요 이 응석을 받아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은 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땐 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 개인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예 긴 얘기 짧게 얘기하면 교회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분의 그러한 양육과 보호 우리를 pamper까지 하는 우리의 응석을 받아주시기까지 하는 것은 나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이 가지에서 짤려나간 것은요 이 포도나무에서 짤려나간 가지는 갈 곳은 불구덩이 밖에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에게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몸의 지체로 존재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멤버로서 존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빨리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로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일지인데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멤버로서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떠나는 게 아니고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할 때도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교회를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교회에 왔으면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붙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양육과 응석을 받아주시기까지의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존재할 때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밖이나 환란이란 건 환란 곤고 밖에 다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을 하자면 이거예요 환란은 뭐냐면 갑자기 몰아치는 어려움입니다 으악! 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에요 곤고는 뭐냐면 천천히 죄여오는 어려움입니다 이게 천천히 죄여오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영 방법이 먹히질 않는 겁니다 점점점점점 계속 조여오는 것 그게 곤고입니다 그 다음에 바퀴라는 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건 이제 사람들로 인하여 오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모욕과 조롱도 될 수 있고 목숨을 뺏어가는 것도 될 수 있고 재산을 뺏어가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박해예요 그 다음에 기근 기근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적신 적신은 헐벗는 걸 말하는 겁니다 헐벗는 것이고 그 다음 위험이나 칼이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환경에서 어려움이라는 모든 종류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어려움들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몇 절 뒤에가 38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에 대한 얘기고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갖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주변에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우상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요 다른 곳에서 사랑받으려고 하나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분의 몸일 때에 내가 그분의 몸의 지체일 때에 내가 그분의 신부일 때에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끊을 수 없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예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랍고도 큰 비밀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실제로 보여줘야 되냐면 부부의 관계에서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소속될 때에 남편이 그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놀랍고 큰 비밀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일상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의 영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의 관계 얘기가요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막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또렷이 볼 수 있는 부부의 관계로 쫙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저만 놀라운 거 아니죠 다 놀라우시죠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비밀이 크단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신분적 변화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다가 다시 결론적으로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확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을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확 끌고 와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나에게 어떻게 신분적 변화를 주셨고 어떻게 양육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각각 너희들도 각각 너희들도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뭘 보이라는 겁니다 뭘 보이라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어떤 사랑받고 있는지를 현실적 모습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배우며 못 보고 안 배웠거랑이야 그래서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들이요 너희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래요 존경하랩니다 분명히 처음에 출발은 복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존경을 하랩니다 이때 존경이란 건 뭐냐면 21절에서 얘기하건처럼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할 때 그 경애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경애하래요 존경하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이른바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으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영성 같은 겁니다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는 방패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기가 늘 밟고 다니는 바위를 바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숨어있는 반석 사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 때 부는 뿔나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바위이시고 내 방패이시며 내 나팔이시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일상의 작은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 내 일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깊으신 영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좀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린 공중 나는 새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너는 어디로 가니 넌 참 좋겠다 나도 날고 싶다 우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생각하시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주지도 곶간에 채우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우린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 따다가 내 꽃병에 꽂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야 수고도 길삼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꽃을 입히시는 게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공중 나는 새 풀 안 포기 꽃송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나가심 이러한 것들을 보는 영성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현대에 비교하자면 우리가 그런 거죠 신호등을 하나 봐도 하나님이 가라 할 땐 가고 멈추라 할 땐 멈춰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호등을 어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신호등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그러한 모습들의 일상의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 영성을 갖게 되고 그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그로말므만 우리는 다시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의 역할의 복종함으로 말미야마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임재를 체험함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그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말미야마 나의 일상 가운데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 그 뜻을 실천하는 대범한 발걸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린 또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구나 이 모습으로 우린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미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불러주셨게 여기 온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상의 영성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로 조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또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가 있으신 분들 기도자리로 옮기셔도 좋고요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합니다